수의공덕품, 그때 미륵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준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한다면 얼마만한 복을 얻겠나이까? 다시 개성으로 을프 사례였습니다. 세준께서 멸두하신 후에 이 경을 듣고 만약 따라서 기뻐한다면 얼마만한 복을 얻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이러셨습니다. 아일다야, 여래가 멸두한 후에 만약 비구, 비군이나 우바세, 우바이냐, 그 밖에 지혜 있는 이로써 어른이나 어린이가 이 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고 법회에서 나와 다른 곳에 이르러 승방이나 한적한 곳이나 성읍이나 한간이나 실학이나 동리에서 그 들은 바와 같이 부모, 종칭과 좋은 법과 지식자를 위하여 능력 따라 설해 주어 이 사람이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교하되 이미 다른 사람이 듣고 또한 따라 기뻐하며 전교하여서 이와 같이 전교해서 또 전교하여 50명째 이르르면 아일다야 그 50명째의 선남자, 선여인이 따라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지금 설하리니 너는 잘 들을지어봐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쁨만으로도 공덕이 무량해 듣는 기뻄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내가 듣고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만 남이 듣고 기뻐하는 부분 무시하지 않고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그냥 듣고 기뻄만 해도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50명째를 전교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듣고 아 참 좋은 경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가서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누구에게 법화경 들은 부분을 자랑을 해 아 너무 좋더라 그 사람이 듣고 나서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나서 또 본인이 아는 사람한테 들은 사람이 본인이 아는 사람한테 가서 또 전달하고 전달해서 그게 50명째 건너가면 그 들은 게 제대로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되는데도 50명째 들은 그 사람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기뻐해도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 그런데 전번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어떤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게임하려고 나와서 보면 앞에서 듣고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는데 몇 번째 갔니까 망가지던가요? 세 번, 네 번 가면 다 망가지잖아요 뜻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되는데도 그게 우리의 일상인데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듣고 가서 승방이나 어디에서 듣는 얘기를 듣고 가서 전달하고 전달해서 50명째 건너가서 그 부분이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지금부터 서란히 들어봐라 만약 400만원 아승지세계의 육치, 사생, 사생의 중생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과 유형, 무형, 유상, 무상과 비유상, 비무상과 무족, 이족, 사족, 다족 등 이러한 중생의 범주에 속한 자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그들의 욕구대로 즐길 물건을 다 나눠주되 하나하나의 중생마다 연부제에 가득 찰만한 금, 은, 유리와 자거, 만호, 산호, 호박 등 온갖 묘한 징계한 법이야 코끼리나 말이 끄는 수레나 7부로 이루어진 궁전, 누각 등을 준다면 그리고 이 큰 시주가 이와 같이 보시하기를 80년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이미 중생에게 즐길 물건을 주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중생이 이미 늙어 나이 80이 지나 머리는 희고 얼굴은 주름 잡혀 뭐지야나 죽으리니 내가 마땅히 불법으로 가르쳐 인도하리라 하고 곧 그들을 모아 일로 펴 법으로 교화하되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일시에 모두다 수다함과 아다함과 안함과 아라함과를 얻어 모든 범례를 없애어 깊은 선정에 다 자제를 얻어 팔 해탈을 갖추게 했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앞에 지금 열과하고 있는 부분이 테란스파 모든 생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이에요 개미, 다족이니까 지네, 네발로디는 김승, 뱀, 지렁이 할 거 없이 여기에 보면 모든 부분이 테란스파의 모든 생명이 다 그들을 제도하고 제도해서 또 그들이 80평생을 살고 몸을 바꾸고 몸을 바꾸어 가지고 그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고 그 부처님도 법을 만나서 일시에 수다함과 사나함과 아나함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함과를 얻어서 모든 범례를 없애서 깊은 선정에 다 자제를 얻어 팔 해탈을 얻게 했다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덕이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한 공덕이겠죠 테란스파의 모든 중생이 몸을 바꾸고 바꾸고 그 뒷바라지를 해서 80생을 반복해서 태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부처님 가까이 가까이 다가서 가지고 그들이 아라함과를 얻게끔 만들어준다면 그 공덕은 어마어마한 공덕이겠죠 우리도 지금 현재 아라함과만 얻어도 좋아 안좋아 좋겠죠 그런데 들어보려니까 이 큰 시주가 얻을 공덕은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뒷바라지는 공덕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미륵이요 미륵보사리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준이시여 이 사람의 공덕은 매우 많아서 한량없고 가히 없겠나이다 만약 이 시주가 다만 중생에게 온갖 즐길 물건을 보쉬했을지라도 그 공덕이 한량없겠거늘 하물며 아라함과를 얻도록 함겨우시겠나이까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륵보사리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들에게 물질만 공급을 해줘도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공덕인데 뭘 얻었어요? 아라함과를 얻었어요 아라함과라는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히 모든 번뇌를 다 그쳐서 니르바나 열반낭 소수의 열반낭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분이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엄청나겠죠 부처님께서 미륵에게 이러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분명히 말하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즐길 물건으로 400만억 아승지 세계의 육지 중생에게 보시하고 또한 아라함과를 얻게 한다 해도 그 공덕이 50명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계성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공덕만 못함이니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금지가 생겨야 안 생겨야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물질적 공덕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게 해주는 공덕도 큰데 하물며 거기에 아라함과를 얻게 한다고 한 자체는 또 상상을 초월할 만한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그거 다 주는 것보다는 법화경의 한계성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 공덕만 못하다 여러분들이 기뻐 안 기뻐? 게임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공덕이 클까? 계속 제가 설명하잖아요 이것은 서승의 윤회에서 얻는 아라함의 어떤 그런 공덕보다는 대승의 법화경이라는 경제는 단 한 구절을 안다 선치해드리든 이것은 달아지지 않는 영원생명의 길라자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법화경 처음 시작할 때 개의성볼도라 개의성볼도라 얘기했을 때 도대체가 부처님에게 손만 흔들어도 개의성볼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대승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고 법화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치료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를 다 종합하고 하나같이 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을 정해서 가는 부분은 그 행위가 바르든 바르지 않든 그 행위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마음가짐이라는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어떤 목적을 정해서 살 거냐 여러분들이 사는데 열심히는 살고 계율은 지키는데 중생의 모습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부분과 부처님과 같은 완전 무게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그 노력하는 행위는 같지만 목적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을 세운데 대승의 원을 세워라 여기서 계속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화경이 공덕이라는 자체가 이만큼 크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대승의 원 서승의 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노력하는 거 보면 다람쥐가 챗바퀴를 돌리는 것은 힘이 들어야 안 들어야 다람쥐가 챗바퀴를 돌려서 뛰는 것 다시 설명한다면 런닝머신을 5키로 뛰는 것하고 서울을 향해서 5키로를 가는 것은 똑같이 에너지 소비는 되지만 그 알아지는 부분은 런닝머신을 뛰었을 땐 알아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서울을 향해서 5키로를 똑같이 가면 보여지는 게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계시는 저 정토가 서울이라고 치고 서울이라고 치고 우리가 사는 부분이 인생이 그냥 런닝머신을 뛰듯이 가는 게 인생이라면 똑같은 5키로를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을 향해서 간 부분은 부처님 가까이의 5키로를 다가슴게 되는 거고 런닝머신을 뛴 것은 제자리에서 뛴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란과의 성취를 했다 성취더라도 그것은 윤회의 수레밖에서 도우른 부분의 성취요 법화경이라고 하는 한 구절을 듣는 것 자체는 대승을 위한 가르침을 마음에 담았다 그 크기가 그렇게 엄청나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본부다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화경의 한 개성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공덕만 못하미니 그 백분 그 천분 백천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산소로서 비유하더라도 눈이 알 수가 없는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 얘기컨대 뭐예요 게임이 안 된다 그냥 그냥 한 구절 듣는 것 자체가 아란 거를 얻는 것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백천분의 일 천분의 일 백천만억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걸 눈치를 채워야 돼 그 눈치를 채는 것은 일체 중생을 당신과 같은 부처를 만들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공덕이 이 세상에 어떤 공덕보다 가장 크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 게유를 지키고 시주를 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베풀고 온갖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착한 일은 많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약한 사람이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스님 꼭 착한 일을 하면 지나가는 거린한테 동량을 줘도 공덕이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공덕이고 다 공덕 아닙니다 공덕 맞아요 근데 왜 스님은 꼭 절에 와서 하는 공덕이 다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제가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나가는 그들에게 공덕을 짓는 것도 다 공덕이 된다 근데 그 공덕은 어떤 공덕이냐 그와 나의 일대일이 인과를 형성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일대일이 공덕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절에 와서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절에 와서 만약에 공양을 짓는 설거지를 한 번 하거나 내지는 절에 와서 대중을 위해서 열심히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듯 그렇게 봉사를 한다면 그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는 그는 뭐를 향해 갔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 공덕은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냐면 이 세상의 공덕 중에 중생이 부처되는 공덕보다 큰 공덕은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공덕 중에 중생이 부처되는 것보다 좋은 공덕은 없어 그거를 위해서 희생하는 공덕보다 더 큰 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해주는 저 앞에 보면 테란스파의 사생을 통한 모든 존재들을 아란권을 얻게끔 뒷바라지를 하고 그들이 갖고 싶은 물건을 다 제공하는 수십억 껍을 돌려서 하는 것보다도 법학형 한 구절 듣게 하는 공덕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이유와 내가 지금 평상시에 얘기하고 있는 바깥세상에서 공덕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다녀도 공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공덕은 1대 1이 공덕일 수 있으나 절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공덕은 하나를 지어서 수억 껍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중생이 중생으로서의 삶으로 일관하는 부분이 공덕이 아닌 중생이 부처로서의 인연을 맺게 하는 부분이 공덕과 비교한다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느냐 무슨 얘기냐 하늘에 있는 달이 하늘에 있는 달이 물에 비치면 천강에 비치면 천 개의 달이 뜨듯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 두고 다가서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달이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그 부처가 탄생이 되지는 부분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바로 그런 산수로 비유하더라도 능이 비유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일다야 이와 같이 50명째의 사람이 차차 전해져서 법학력을 꼭 따라 기뻐한 공덕도 하얀고 가위 없는 아승지 의권을 하물며 하물며 최초의 법회 중에서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이랴 전해지고 전해져가지고 저 50명째 드는 사람도 이런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는데 처음 법회 보는 법화경이라는 경제를 법행석상에서 처음 전해드는 게 아닌 직접 전해드는 부분의 마음으로 기뻐한 공덕이야 비교가 될까요 절에 오지도 않고 그냥 공덕과에서 듣고 또 전해지고 전해져서 50명째 간 사람도 공덕이 이렇게 엄청났는데 집조가서 들었다 꼭 내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여기 남한의 국가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 그 복이 더욱 뛰어나 하얀없고 가위 없는 아승지로도 견주지 못한다 또 아일단에 말하갔던 사람이 이 경을 위하여 승방에 찾아가 안거나 서서 잠깐이라도 듣고 지닌다면 이 공덕으로 말이냐마 다시 태어날 때는 좋고 묘한 코끼리나 말이 끊은 수레와 진기한 보배연을 얻고 또 천궁에 오르리라 승방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앉거나 서서 스님들이 법화경사라는 한 구절을 듣는다면 그 한 구절 듣는 것만으로도 여기 보면 다시 태어날 때는 좋고 묘한 코끼리나 말이 끊은 수레와 진기한 연을 얻고 이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신분이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또 천궁에 올라 하늘의 궁전에 오르리라 또 어떤 사람이 법을 강하는 곳에 앉았다가 사람이 찾아왔을 때 권하여 앉아 듣게 한다면 자리를 권하여 나누어 앉게 한다면 사람이 왔을 때 권하여 앉아 듣게 하면서 자리를 권하여 나누어 앉게 한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다시 태어날 때 제석천이 앉은 자리나 범천왕이 앉은 자리 또는 전류인상왕이 앉은 자리를 얻게 드리라 앉은 자리를 얻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와 같은 태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도 흔히 보면 누가 여기 왔어요 처음 오는 사람이야 와서 보니까 어리둥절해 근데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온 부분을 보고 와서 앉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앉아있는 자리를 약간 내려서 같이 듣자고 하면 그 공덕이 크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에도 구인사 가면 구인사에서 땅땡기 한다라는 생각 요즘도 그렇대 며칠 전에 어떤 처사가 구인사가 왔다는데 처사 기도실에 텃세가 너무 심하다고 나한테 신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법학연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 그런 누군가가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자 하거나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내줘서 같이 듣자고 얘기하면 그 공덕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눈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너를 받아들이면 내가 이때 잘 때 좀 피곤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사람 오는 독도 걷어차는 그런 경우가 너무 반대 아일다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되 법화라는 경이 있으니 같이 가서 듣자 하여 그 말을 따라 잠깐이라도 듣게 된다면 이 사람이 공덕이 다이 태어날 때 달하니 보살과 한 곳에서 함께 나게 되니 근기가 정면하고 시혜가 있으며 백천만 번 태어나도 벙어리가 되지 않고 입에서 악취가 나지 않으며 혀는 항상 병이 없고 입도 병이 없으며 이는 떼묻거나 검지 아니하고 누렇지도 않고 성글지도 않으며 빠지거나 어긋나지도 굽지도 않으며 입술은 아래로 쳐지도 위로 말려 올려지지도 않으며 거칠지도 부스럭 나지도 않고 항상 언젠이도 아니되며 삐뚤어지지도 아니하고 두텁지도 크지도 아니하며 거무태태 하지도 아니하여 미운 데가 전혀 없으며 코는 납작하거나 굽어 삐뚤어지지도 아니하며 얼굴은 검지도 않고 좁고 길지도 아니하며 오목하거나 삐뚤어지지도 아니하여 나쁜 상이라고는 일체 없으리라 이 앞에처럼 하면 앞으로 그렇게만 마음을 먹고 그렇게만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 성의 다 끝났어요 여기 보면 공덕을 부처님 행하는 공덕이 얼만큼 큰지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입술과 혀와 치아가 다 보기 좋으며 코는 길고 높고 곧고 얼굴의 모양은 원만하여 눈썹은 높고 길며 이마는 넓고 본듯하여 인상이 다 갖춰져서 세세생생 나눈 곳마다 부처님을 진겨나여 법을 듣고 가르침을 믿어 진해집니다 아이들다야 너는 잠깐 이를 관해보아라 한 사람을 관하여 가서 법을 듣게 해도 공덕이 이와 같거늘 하물며 일심으로 설법을 듣고 독송하고 대중 가운데 대중 가운데에서 남을 위하여 분별해 설법하며 서란대로 수행하는 사람이냐 그냥 한 구절만 들어도 이렇게 엄청난데 그렇게 듣고 그렇게 수행하려고 애를 쓴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때 세중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회에서 이 경전을 듣고 한 개성이라도 따라 기뻐하고 남에게 설해 주어 이같이 하여 점차로 가르쳐서 50명째 사람에 이르러 그 최후인이 얻는 복을 지금 마땅히 분별해 설하리라 어떤 근시주가 한령없는 중생들에게 보셔야 돼 80년 동안을 그들의 욕구대로 채워 뜻에 따르고 그들이 늙어서 백살이 되고 주름지고 이는 빠지고 몸이 마른 모양을 보이고 오래지 않아 죽으리라 생각되어 내가 지금 마땅히 가르쳐 도가를 얻게 하리라 하고 그 방편으로 열반을 진시법을 설하되 이 세상은 견고하지 못하여 물거품 같고 연기 같으니 너희는 집착을 끊어 속히 싫어하는 생각 낼지니라 하니 모든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다 아라한가를 얻어 육신통과 삼명과 팔 해탈을 구족하여도 최후 50명째 사람이 한계성을 듣고 따라 기뻐한 이 사람이 복덕이 저보다 수승해서 그 공덕 수승함이 비유할 수 없는다 이같이 이같이 전하고 전해 들은 그 복도 한량 억권을 하물며 법회에서 처음 듣고 기뻐한 사람이랴 만약 한 사람이라도 권하에 이끌어 법화경을 듣게 하되 이 경은 깊고 묘하여 백천 겁에도 만나기 어렵다 할 때 곧 그 말을 듣고 따라가 잠깐이라도 듣는다면 이 사람이 받을 복을 지금 분별해 살아리라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 이 부분은 참으로 존경 경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내고 그래서 단 한 구절을 받아들인다면 그 공덕을 지금부터 설하자 세세생생 입병 없고 치아가 성글거나 누렇거나 검치도 아니하며 이스름 두텁거나 말리거나 찢어지지 않아 밉상이 없으며 혀는 마르거나 검거나 짧지 않고 코는 으뚝하고 길고 고두며 이마는 넓고 반듯하고 면목이 다 단험해서 사람이 보기 좋으며 입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우벌라와 향기가 항상 입에서 나리라 만약 승방에 나가 법학연을 듣고자 하여 잠시나마 듣고 환희하는 그 복에 대하여 설하리라 후생이 후생이 하늘이나 사람 중에 태어나 좋은 코끼리와 말의 수레와 신기한 보배연을 얻으며 또 하늘 궁전에 오르리라 만약 법을 강하는 처세에 사람을 권하여 안자경을 듣게 하냐는 이 복의 인연으로 제석천 범천 전륜왕의 자리를 얻으리니 하물며 일심으로 듣고 그 뜻을 해설하며 사람과 같이 수행 하미랴 그 복이 그지 없으리라 이게 수의공덕품 이삭묘범 연화경 나무묘범 연화경 법화경에 큰 가르침 그 뜻 따라 수행 수행 하며 받는 복이 끝 없을 일 법화경의 큰 가르침 받아 지녀 기뻐하며 전하여 가르치니 그 포기할 양 없네 법서라는 자기에서 원하여 듣게 하면 하늘나라 임금자리 주인이 되기라 사무여바 변하경 실승묘바 변하경 하늘나라 임금자리 주인이 되기라 세상은 험하여 무거품과 연기 같아 집착할 것 하나 없어 일심으로 설법 듣고 미묘하고 깊은 뜻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그 뜻 따라 수행하면 받는 복이 끝없으리 사무여바 변하경 실승묘바 변하경 그 뜻 따라 수행하면 받는 복이 끝없으리 거룩한 법화경에 한 곳을 한 개소 거룩한 법화경에 한 곳을 한 개소 잠깐 동안 듣게 해도 인연공덕 체중하여 큰아큰 복 받으리라 다무여바 변하경 실승묘바 변하경 인연공덕 체중하여 큰아큰 복 받으리라 세상살이 집착 말고 천된 법에 의지하라 법회에 나가서 깊고 묘한 법문 듣고 다른 사람 일러주면 이 사람이 얻는 복은 오베장은 감아타고 하늘공전 우르리라 다무여바 변하경 실승묘바 변하경 오베장은 감아타고 하늘공전 우르리라 다무여바 변하경 실승묘바 변하경 오베장은 감아타고 하늘공전 우르리라 중단maybe 중단